안녕하세요. 중앙권 이슈를 다루는 마카오권입니다. 먼저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 보셨나요? 중국에선 사실상 코로나 종식 선언을 발표하였는데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 그 영상의 주요 내용을 살짝 보고 오실게요. 14억 중국 인민이 코로나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방역 성과는 정신적 금자탑이라는 찬사를 보내 자화자찬하기도 하였는데요. 9월 중으로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전면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해도 즉각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냈죠. 이처럼 중국은 자국의 방역 시스템이 우수하다며 세상이 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과 미국은 서로 견제도 많이 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미국과 관련된 영상에선 중국 네티즌들의 공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도 미국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미국이 14일부로 여행경보 4단계인 중국여행금지에서 3단계인 여행재고로 1단계 낮췄습니다. 여기에 대해 중국의 한 기자가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에게 미국이 중국여행경보를 하향조정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한 영상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영상 보고 오시죠.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 우수하다며 제가 이해한 바로는 미국에서 중국여행에 대한 경보를 하향조정했지만 중국 측에서는 이렇게 안전한데 아직도 3단계인 여행재고를 시행한다는 것에 대한 못마땅함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본 중국 네티즌의 반응은 어떨까요?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들을 선정해서 가져왔습니다. 중국은 세계 가장 안전한 국가야. 그 중 하나가 아니고. 대국의 풍채와 겸손은 전통 미덕이야. 북한이 가장 안전에 반박은 거절. 이건 북한 놀리는 거죠. 미국 절대 오지 말고 우리 중국을 피해주려고도 하지마. 미국 진짜 제발 오지마. 만약 세계 다른 나라들도 중국처럼 방역을 잘했다면 코로나19는 이미 사라졌을 거야. 이처럼 많은 네티즌이 미국인은 여행을 생각도 하지 말라며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중국이 세계 최고의 방역국이라며 자화자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중국은 회사나 학교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을 점점 보이고 있는데요. 정말 시진핑 주석 말대로 중국은 코로나가 종식이 됐을까요? 아니면 또 어떤 속내가 있을까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이슈에서 봐요. 안녕.